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됐는데 저는 속보를 보고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하겠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증시가 또 하락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분석을 좀 해 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두 번 놀랐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나온 수치 보고 참 이렇게 정책을 쓰는데도 물가라는 게 참 끈덕지게 잘 안 내려가는구나 싶은 생각에 좀 놀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저점 대비해서 저점은 거의 한 3% 떨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제 등락이 많이 심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5%가 그냥 바로 오른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비관적인 전망을 시장에서 많이 반영해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며칠간 하락복도 꽤 컸었고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사실 오늘 새벽에 반등하기 전에 어디까지 떨어졌으냐면 1만 1천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만을 깰까 말까 하는 순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마 기술적 반등에 대한 신호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아니면 기계에 의한 매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 촉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숏 커버링 물량들도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수급과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물가 자체가 상당히 높았던 건 맞는데 몇몇 가지를 들여다보면 너무 이거 비관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사람들이 했던 것 같은 게 일단 주거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주거비 임금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쪽의 가격들을 제외해 놓고 나면 전월비로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그거의 선행 지표들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고 임금도 좀 정체 상태인 것 같고 또 음식료 같은 경우도 글로벌 곡물가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은 높지만 내년에는 좀 의미 있게 내려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찌 보면 어제 발표된 CPI는 좀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단지 뒤섞여 있는 그런 이벤트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뒤섞여 있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선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테이 밝겠죠? 네, 거의 유력해 보이고요. 이미 선물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거 보면 97%예요, 97%. 그리고 나머지 3%가 뭐냐면 50BP 인상이 아니라 100BP 인상이에요. 3%가 100BP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5BP를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정시 입장으로는 굉장히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75BP는 반드시 인상할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건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할 거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고 지금 물가가 굉장히 끈덕지게 이게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기준금리의 인상 폭을 최종 인상 종료 시점이죠. 종료 시점에서의 고점이 시장에서 생각하던 4% 후반, 4.75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5%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저희가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기적으로 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시장도 반등해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11월 초에 있는 FOMC에서 75BP 인상한 이후에 그다음 스텝에 대해서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고 특히나 우리는 많이들 9월달, 아니 11월 초에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덜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앞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파월 의장은 그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찌 보면 좀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11월 초에 있을 FOMC를 앞두고는 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FOMC도 주의깊게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미국의 긴축 강화에도 고물가가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나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고착화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물가는 내려갈 겁니다. 긴축이 지속이 되고 사실은 올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말까지는 놓고 보면 거의 400BP 이상 어쨌든 금리를 인상하는 셈이 되는데 1년간. 그렇죠. 1년도 안 되는 기간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는 수요 위축으로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떨어뜨리게 될 텐데 문제는 끈덕지게 높게 유지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공급망 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쇼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화죠. 그런 게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2%까지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취한다고 하면 좀 침체는 불가피해 보이고 그 침체가 정말 어느 정도의 강도냐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번 스텝이 정해지는 거지 그 전에 어떤 추세를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는 경기 침체,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금융시장 파월 의장의 입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에도 또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 앞으로 금리 이상 어디까지 갈 걸로 보시나요? 이게 참 어려운 숙제 앞에 놓였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이번에도 밝히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문제도 고민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어떤 부채 부담에서 나오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한미의 금리 차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반면에 한쪽 편에서는 환율하고 한미 금리 차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가장 적정한 정도 수준을 100BP 정도에서는 좀 그래도 최대한 막아보자. 100BP 밖으로 벌어지지는 않게 하자. 이 정도 생각은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정도 이상으로 혹시 연준이 간다고 하면 한국은행도 4% 근처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25BP씩 좀 꾸준히 올려서 한 3.5 정도 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게 한국은행의 기대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CPI 발표되고 물가가 굉장히 끈덕지다는 걸 우리가 계속 알게 되는 이상 한국은행도 거의 3%대 후반 이 정도까지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리 차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비록 금리 차가 환율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해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강세 합력이 여전히 좀 지속되는 구간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투자 심리의 위축이 우리 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 장세 전망하고 주목할 섹터하고 같이 좀 연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락 추세를 정의할 때 저점을 뚫고 계속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등했다가도 내릴 때 그 전저점을 깨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또 반등하잖아요. 이러고서 다시 전저점을 또 깨서 내려가면 정말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다행히 좀 장기가 멈춰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박스권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저가 매수에 대한 심리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도 박스권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폭락하는 하락장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그랬는데 그런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자. 제가 다 맞는 게 아니니까 다 팔아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중을 줄이고 방어력 주식으로 가자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고. 아마 3분기 실적과 관련돼서는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대부분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같이 정말 그 산업 자체가 확확 커져나가는 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나쁠 거예요. 별로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굳이 실적과 관련돼서 좀 괜찮을 만한 부분들은 조선이라든지 또는 자동차처럼 고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여기들도 어떤 11월 FOMC를 앞두고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